좌우로 빼곡히 주차된 차량 사이로 소방차가 위태위태하게 지나갑니다. 때론 차량을 들이받거나 창문을 깨기도 하면서 어렵사리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뚫린 도로를 달릴 때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군데군데 신호등이 가로막아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긴급차량 통행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올 11월 1일부터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단말기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행을 시작하면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신호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정지신호에 대비해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어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 신속한 현장 투입과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이 단말기만 차량 안에 두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 미리 신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 사고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 현장에서는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며 기대가 큽니다.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심정지 등 응급 출동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고 구급차 사고 예방에도 기대가 됩니다. 전주와 익산에 이어 군산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대상과 구간을 확대한다는 계획. 긴급환자 이송 건수도 적지 않아 해당 시군을 넘어 다른 시군에서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 구축은 과제입니다. 갑작스런 신호변경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